낳았으니 아버지 그렇게 보셨다는 아무수도 있지만 저는 빌라이는 이제 나이를 안보이는 친구인데요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인간이고 바이오브레이션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친구 나이 때 만나서 한 50년 같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거의 남편인데 이제 정압이 부르거든요. 그렇지만 그런 사이라고 저희는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답변에 임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